에이미 꾸려온 걸 환영해. 나 에이미. 하이? 니가 뒤에서 조종하는 거니? 니가 다 망쳐놨잖아. 나의 품에 처음 안긴 그대는 난 태기. 이거 그대 작품입니다. 저 잘못하면 스폰서 있는 애를 낙인 찍힌단 말이에요. 뭐? 또 눈에 별 있었네? 가난하고 불쌍하면 무조건 응원하고 지지해줘야 하는 건가요? 내 얘기는 그게 아니잖아. 그러니까 난 제외시켜줘. 너의 그 평화지를 대상하는 거잖아. 절대 용납할 수 없거든. 일도 관심 없을 텐데. 광생하고 사전에 논의되는 거 아닌가요? 네? 그대가 가슴에 품은 꿈을 마음껏 펼치길 바래요. 그대가 lands을 맞추고 살아요. 네, 그대야, 좋지마세요. 그럼 이제 저녁의 깊은 탈oard에 누 towادAK. 한글자막 by 한효정